안녕하세요 카카오톡에서 챗 gpt 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카카오톡 앱을 터치합니다 카카오톡 앱을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친구와 선택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친구라고 되어있죠 이걸 선택된 상태에서 우측 오른쪽 상단에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에서 이 돋보기를 터치하세요 돋보기를 터치해서 챗 gpt 가 에 카카오톡에서 잘되어 있는 것은 에스크 업 이라는 챗 gpt 가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크 업 이렇게 제가 검색을 넣었어요 여기에서 자 에스크 업 이라고 검색을 넣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채널이라고 있어요 채널 채널을 터치합니다 채널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에스크 업 여기 친구가 4 에 45만명이 있다고 나오죠 여기 채널 플러스가 있습니다 채널 플러스 이것을 터치하면은 챗 gpt 를 여러분이 카톡에서 경험해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여기에 여기 보시면은 에스크 업 나와 있구요 친구가 지금 이제 단 10 100 1000만 10만 45만명이 현재 가입되어 있네요 여기 하단에 채널 추가를 터치합니다 채널 추가를 딱 터치하면요 채널 추가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에스크 업을 에스크 업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은 화면에 이와 같이 에스크 업이 채널을 추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가지 뭐 이 소개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체포 3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시요 체포 3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메시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사용법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어요 동영상 제작하는 키네마스터 있잖아요 키네마스터 사용법 이렇게 투치하고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고 보내기를 투치합니다 보내기를 투치하면은 조금 기다리면은 답이 나옵니다 답이 금시 나오지 않더군요 에스크 업 챗 gpt 에서 키네마스터 사용법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낼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에 자 지금 나왔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렸네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키네마스터는 제가 한글로 질문했는데 영어로 이렇게 설명이 나네요 안드로이드용 동영상 편집 앱으로 사용법은 다 한 것 같다 해가 앱을 실행하고 새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이거 쫙 계속해서 올려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프로젝트를 입력하고 페이지 비율을 선택하고 미디어를 추가한다 사용법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게 그런데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전체 보기에 있죠 전체 보기를 투치하면은 그래서 키네마스터 사용법에 대한 것을 설명을 얘기해 놨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기들이 제공한 것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죠 아스컵 뭐자래 뭐를 잘했죠 아스컵이 뭐냐면 에스컵입니다 요거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자기들이 템프리스 정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터치해 보면은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여기 답이 벌써 왔어요 아스컵 뭐자래 이렇게 하니까 요거 이리 봐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것을 여기 아래 내려가서 하단에 전체 보기 있죠 전체 보기를 터치해서 터치하면은 이 에스컵을 사용하기 전 꼭 읽어봐 주세요 해서 에스컵은 2021년 10월 이전 데이터로 학습된 오픈 AI 모델로 실시간성이 없습니다 해 놨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적절히 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로 글씨를 여기 보시면은 자 이미지로 글씨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셨지 천자이야 그리고 이미지를 올리고 요약해져 요약해져 이렇게 요약을 쓰면은 요약을 또 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스컵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래쪽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 사용하시는 질문을 올려주세요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에 좀 더 에 체포스에서 질문을 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체포스 메시지 보내 겠죠 터치 가지고 에 사랑 사랑 관련 사랑 사랑 고백 하는 일단은 실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실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만들어 주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이게 답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죠 아까처럼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자 조금 정말 어 자 여기 나왔네요 답이 예 여기 보세요 사랑 고백하는 실을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내 마음은 지금 이 순간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그대여 들어주소서 이 소리를 저 하늘을 넘어 닫을 수 있게 아주 감성적으로 시를 지어서 보냈네요 재밌네요 그 밑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그대여 이 노래 듣고 있나요 내 마음은 그저 그대를 향해 늘 뛰고 또 뛰고 있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아주 재미있는 시를 보냈네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체포스에서 메시지를 보내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질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한 방법을요 처음에 이 의문부를 딱 넣고 의문부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글을 쓰면은 질문이 됩니다 이게 의문부를 넣고 다른 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올리느냐 하면요 음 건강관리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건강관리 이 앞에 노후라고 넣을 보겠어요 노후 건강관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서 질문을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보내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까처럼 자 어떤 답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S컵 자 나왔네요 자 여기 답이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은 노후 건강관리 의문부하고 이렇게 질문을 올리면 됩니다 답이 나왔는데 여기에 노후 건강관리는 권력저하 체력저하를 예방에 의해서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섭취가 필요합니다 뭐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링크를 노후 건강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이거 찾아 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주 재밌네요 자 뒤로 가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카톡에서 이와 같이 챗GPT인 S컵을 검색해서 설치해서 사용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tor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